두 분이 함께 파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소름이 되요? 그것도 좋고요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뭐.. 오늘 첫방이죠 첫시청률이요? 목표시청률 최고시청률 어.. 동백이 한 20%쯤 나왔나요? 예 약간 남았어요 그럼 뭐 저 욕심 안 버리고 15%정도 중간으로 일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% 굉장히 높은 주차인데 조바 씨랑 같은 생각이십니까? 네 10에서 15% 정도 15 말씀하셨을때 감독님 표준이 좀 더 어두워지거든요 감독님들 그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시겠죠? 15 정도면은 요즘 드라마 시장이 워낙 애착하고 예측이 안되서 예 좋은 결과는 너무 기드리게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이벤턴 스페인 이원 루 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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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